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손성입니다. 자 이제 2021 수능. 우리 2015 개정교과에 대한 신교과에 대한 첫 수능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과서가 바뀔 때는 상당히 많은 혼동이 생기죠. 선생님이 교과서 바뀌는 것을 한 4차례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 바뀌고 향후 한 3년 동안은요. 이 주된 교과 내용에 대한 컨셉에 대한 오해와 그 이전 교과에 대한 잘못된 관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 n수생보다는 듣기 좋지 않습니까? 물리만 대! 물리만 대! 물리만점! 자 다시 한번 물리만 대 향해서 가는데 이 새로운 교과에 대해서 지나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이하게 대할 부분은 절대 아닌 것이죠. 자 특히 이 개정 물리학 이 학이라는 이 용어 이 단어가 붙는 바람에 더욱 오해가 심한데요. 일단 버려야 될 오해는 아 물리에서 물리학이 되었으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 있죠. 막 산수하고 공식 대입하고 이런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학이 붙었다는 것은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셉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현명하게 짚으면서 좀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부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단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이런 캐스트 영상을 이용해서 첫 교과하다 보니까 좀 제 딴에는 많은 계몽과 또 함께 현명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자 이런 준비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양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려운 내용은 많이 빠졌다 이런 그 말도 있죠.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옳은 말도 아닙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마치 풍선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듯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인데 미리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부하기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양이 줄었다. 네 맞긴 맞지만 크게 줄었다에게는 제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줄은 건 아니에요. 물론 4개의 대단원에서 3개의 중단원이 되니까 대폭 줄었다는 느낌은 들겠지만 전체적인 양이 줄은 건 줄은 거지만 이 양이 크게 줄었다기 보다는 가지수가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교과에서는 4개 단원에서 각각 2개씩 해서 8개의 중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5개, 6개, 4개, 5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 문제 개수 20문항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거의 4등분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중단원에서 또 소단원별로 쭉 중리해 보면 쭉 정리했을 때 이 소단원별로 한 20개의 주제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20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골고루 하나씩 건드리고 간혹가다 이제 하나의 소단원 쭉 같은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개의 단원이 대단원이 됐지만 첫 번째 대단원은 일단 운동역학, 에너지, 특수상대성 이론 이렇게 3개의 중단원과 또 각각의 소단원이 있고요. 또 2단원은 전기와 자기, 3단원은 파동과 정보통신 이래서 또 각각의 중단원이 또 2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예상해 본다면 자 왜 예상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평가원에서 실제로 이게 다루어진 그런 상황은 아직 없고요. 물론 2학년의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교육청에서 학평을 치르긴 했지만 평가원에서 제대로 이 교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능을 낼 거야라는 걸 아직은 밝혀진 부분이 없고요. 또한 예전에 이 이전 교과가 이제 시작되기 2012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예비 수능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 교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항을 다룰 거야라는 그런 일종의 샘플이 있었는데 이번 교과에서는 아직 그런 샘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해 보건대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이 1단원의 보통 역학이라는 부분인데요. 1단원이 2분의 1이 좀 넘습니다. 뭐 2분의 1이 되겠지만 여기 운동역학, 에너지, 특상대성이론 제가 이제 이 칠판가리하고서 좀 구체적 단원을 말씀드렸지만 일반상대성이론은 이제 물리학 2로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한 5개 문항, 한 3개 문항, 2개 문항 그래서 한 10개에서 11개 문항이 다뤄질 것이고 또 2단원, 3단원에서 각각의 2, 3, 2, 3, 2, 뭐 이 정도로 다뤄지는데 일단 추가된 부분은요. 겁먹지 마십시오. 물질파라는 이 전자도 파동성을 띈다라는 2분의 물질파가 추가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교과에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 아니고 어려운 그런 복잡한 내용은 절대 아니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상황이 3개의 단원으로 되면서 좀 정갈해진 느낌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컨셉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의 교과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이거에 공감할 겁니다. 스토리 전개, 참 이상적이에요. 스토리 전개, 그래서 이거죠. 일단은 제목은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자 그래서 그걸 좁혀 들어가서 그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한 물질의 특성을 궁금합니다. 좀 더 좁혀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보와 통신 그게 3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실제로 삶을 영위할 때 에너지 어떻게 이용할 거냐 송전이라든가 또 핵에너지라든가 또 우리 역학적 평형에서 어떤 돌림평형도 같이 했었죠. 열역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스토리 전개로 가면서 결국 이론적인 부분, 개념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상당히 좀 이 말이 좀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뭐 적당한 단어가 없을까 하는데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에. 잡다구리하게 이것저것 거기다가 여기저기 이것저것 여기저기 산재에 있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충북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LED라는 발광 다이오드 혹은 광 다이오드 얘기하더라도 그래 이 수광 다이오드랑 광 다이오드가요. 반도체 파태도 포함되면서 또 3단원에 광전효과 얘기도 나오면서 또 4단원에 태양광 발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부하기에 상당히 좀 에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분히 이상적이었어요. 이제 조금 뭔 느낀 거죠. 이 교과서를 만드는 이쪽에서. 이제 이 상황에 좀 문제점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예전으로 회기, 복귀합니다. 이 교과, 올해 수능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이 교과 이전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 교과서 딱 이 1단원, 2단원, 3단원 역학, 전기자기, 파동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복귀가 되면서 이론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론 위주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생활이 어떠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공부하기는, 학습하기는 좀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았잖아요. 저는 지업이란 말 싫어한다 그랬는데 아니, 교과서에 있는데 지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안 했던 부분 자신이 틀렸던 부분은 지업이라고 치부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존재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료해졌다는 거죠. 이론 위주의 단원으로 바뀌면서 명료해졌기 때문에 학습하기는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라는 생각하셔야죠.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기 20개 주제에 딱딱딱 이제 20개 주제에 골고루 준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좀 더 구체적인 문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복잡하고 어려운 수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학자란 말은 이 학자란 말은 바로 이 컨셉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론 위주로 가겠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정량적인 계산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 물리학 1에도 있지만 정량 계산이 가는 부분은 물리학 2로서의 컨셉이 또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명료해졌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과서 바뀌면 그 교과서 컨셉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강조도 하고 나누면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교과서 종류가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네요. 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요. 교과 종류가 두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천재와 지난 교과니까 이게 되겠죠. 천재교육과 교학사 이렇게 두 종류의 교과서 있었기 때문에 출제되는 부분은요. 철저히 교집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함부로 출제 안 하죠. 살짝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어긋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물리학 교과는 무려 8종이에요. 이게 8종류가 되다 보니까 교과서를 만들면서 이제 교과 매뉴얼의 지침이 있죠. 그 교과 매뉴얼의 지침을 만들다 보니 약간씩 어긋나는 혹은 어긋난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좀 돌출되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굴절법칙 스넬법칙 요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현재 그러니까 지난 교과입니다. 지난 교과에서는 이 굴절법칙 부분이 어느 한 주제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파트가 있었어요.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 이 광통신 파트에서 전반사를 이해하기 위한 정도로 갔던 것이 예전 교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자 이론 위주로 간다 그랬죠. 이 파동의 굴절부터 빛의 굴절까지 정확한 굴절법칙 그렇다고 공식 밖으로에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 굴절법칙부터 해서 전반사까지 가는 것이에요. 역시 광통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은요. 단원 제목 자체가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물질의 전자기장 특성 여기는 정보와 통신 여기는 에너지 뭔가 이렇게 실상화 위주로 물론 이제 STS를 표방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딱 역학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파동과 정보 통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사랑 광통신은 공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 굴절법칙을 공식화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스넬 법칙 굴절법칙이 꼭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 이전에 항상 제가 공식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리라는 것은 공식부터 하는 것이라면 이 물리랑의 관계에 대한 굴절들의 본질 이걸 이해하는 게 먼저의 물리입니다. 이게 물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렇게 집약시켜 놓은 표현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식이 여덟 종의 교과서에서 세 종의 교과서에는 공식을 다루지 않고 다섯 종의 교과서에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물론 물리학 투여는 당연하게 전개되는 얘기고요. 그런데 또 이것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를 드리면 이전 교과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여기에서 이제 그 소리 얘기 나올 때 정상파와 소리 관련성이 있었을 겁니다. 현의 진동 주례 진동이라든가 관에서 공기 진동이라든가 그런 정상파 소리에 담은 부분이 대부분은 없는데 여덟 종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두 개 종류가 있어요. 특정 그 이름은 좀 얘기하기 뭐합니다. 무슨 아 이렇게 있고요. 뭐 있는데 두 종류에는 정상파 소리가 나와요. 하프의 그 현에 대한 줄 그 얘기도 나옵니다. 기타 줄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교집합으로 출제가 될 거냐 합집합으로 출제가 될 거냐 물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집합으로 출제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파동의 중첩에 대한 정상파에서의 간섭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이 교과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 정상파 주례 진동이라든가 관에서 공기 진동을 완전히 배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교과에서의 엄연이 없으면 사실 교집합은 아니니까 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 같으론 강하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그러나 지금은 과연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 솔직하게요 제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집합으로 가야 되겠지만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평가원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샘플의 그런 예비수능이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교집합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향후 1년 아니 딱 2020년에 치러지는 그런 6평과 9평 정도만 확인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좀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집합 출제가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기출주의하세요. 항상 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이 첫해 둘째 해 셋째 해는요 무분별한 교과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됐다 그래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기출을 하다 보면 결국 굉장한 시간 낭비가 시작되고요. 또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 정말 잘 보셔야 되고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기출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들 중에서 어떻게 바뀌고 뭐가 빠지고 무엇이 추가되는가 추가된 건 많지 않아요. 이 정도입니다. 아 여기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운동력 하게도 에너지에도 추가된 게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 주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칠판이 좁으니까 좀 나눠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물리학 2로 옮겨가고 무엇이 단원의 이동이 생겼는가 자 이걸 확인해 볼게요. 우선 지금의 현재 4개 단원에서 시간 길이 표준 없어지고요. 그렇죠. 이거 쓸데없는 거 하죠. 그 다음 케플러 법칙 물리 2로 갑니다. 물리학 2로 갑니다. 그 다음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것도 물리학 2로 갑니다. 표준 모형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 전기장 전기장과 정전기유도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은 역시 물리 2로 갑니다. 물리학 2죠. 그 다음 3단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자기장이나 전자기유도 자 그리고 에너지 양자와 반도체 그 다음 3단원에서는요. 우리 고음용 스피커 저음용 스피커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 이런 부분이 있죠. 이 교류 필터 부분도 물리학 2의 교류 부분과 거기에 흡수됩니다. 그 다음 송전 파트 없어집니다. 어? 이거 왜 없어지느냐 이게 1학년 과학에서 대단한 4단원에 우리 이제 보통 통학과학이라 했던 그 부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없어된다 이런가 보죠. 하여튼 송전 없어집니다. 핵에너지는요.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아주 적당하고 좋은 자리로 옮겨요. 그 다음 역학적 평형 이거 물리학 2로 갑니다. 사실 그거 마음에 좀 안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에너지 파트인데 뜬금없이 여기에 역학의가 들어온단 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학 2의 앞부분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의 평형의 얘기를 하면서 함께 얘기 될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건 물리학 2로 갑니다. 그 다음 유치역학 저는 이게 아쉬워요. 안 그래도 유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어서 힘들어했었는데 조금 이제 다들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이거는 물리학 2에도 없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과를 공부했던 분들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학사상 유치역학을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세대가 되는 겁니다. 벌써 세대차이 시작되는 거죠. 아 우리 유치역학 배웠어. 이랍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이제 빠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건 많이 빠져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추가되고 어떻게 빠지고 봅시다. 일단 이게 전 교과에서의 두 개의 중단원 대단원 1단원에 대해서 시공간과 새로운 이해라는 이 제목도 명료하게 역학과 에너지라는 이론으로 바뀝니다. 단원 제목 자체가 이거 없어진다 그랬었죠. 자 운동의 표현 그대로 갑니다. 뭐 등가속 운동이라든가 우리 SNVD 가토정의 맨날 얘기했죠. 그 다음 에피콜 MA 이거는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역시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원 1단원에 첫 번째 세 개의 중단원 중에 첫 번째 중단에 들어갑니다. 뭐 작용반전 포함해서 또한 운동량과 충격량 자 이 부분도 당연하게 그대로 살아있네 이것인데 자 무엇이 이제 추가되느냐 하면 사실 운동량 보존이라는 이 부분은요 공부했던 부분하고 한 끗 차이에요. 기 우리 기에 대한 기에 대한 문서를 하지 못하면 기만도 못한 물리를 한다고 제가 그러죠.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이 그 다음 이때 이 일과 에너지 일 운동 에너 정리 그러면서 역학체 에너지 보존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중단원 안에 집어넣어서 애매하게 끝은 머리에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아예 일과 에너지는 이렇게 어디로 갔어요. 일과 에너지는 이 부분을 해서 좀 글이 뭐하네요. 새롭게 탄생을 합니다. 에너지라는 단원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단원으로 세 개의 중단원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가 보태기가 되느냐 우리 퍼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때 중요 퍼텐셜 에너지만 공부했었어요. 역학에너지에서. 그런데 아유 용실을 흔해 빠진 건데 용실의 탄성 탄성이란 말은 어렸을 때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학에너지 관계와 함께 일운동의 정리가 함께 이제 새로이 편성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 예전에 대단원 사단원에 여기 제일 끝에 연력학하고 있었죠. 연에너지 그래서 그 연력학 파트가 바로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단원 제목이 이 중단원 내의 소단원 제목이 기체의 내부에너지라는 말로 이제 단원 제목도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참 좋은 의도예요. 왜 내부에너지라는 말을 괜히 어려워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체의 기회 기체의 기회 연력학 기회의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총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질적 의미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부에너지로 편성이 되고요. 연력학 파트 연력학 1 법칙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중단원에 캐플러 법칙은 이것은 물리학 2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 2로 가면서 또 거기에 잘 맞춰져 있습니다. 역학 파트 안에 아무래도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게 힘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상대성 이론이란과 함께 캐플러 법칙도 결국은 물리학 2로 가게 되고요. 특상 부분은요. 색깔 깔맞춤 해놓은 겁니다. 특상 부분은 여기서 소단원이었는데요. 아예 중단원으로 확장이 되어서 두 개로 나누어져요. 아니 어떻게 특상이 두 개로 나누어지느냐.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특상대성 이론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든가 시간 팽창 지연 또 길이 수축 이런 얘기 다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게 있죠.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이렇게 소단원으로 세로이 편성돼요. 그럼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세로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그렇다고 아주 짧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렀 시 이전교과에 핵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핵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뭡니까? 특상대성 이론에 대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교수는 발생하죠. 그것이 질량이 바로 에너지가 된다는 질량 교수 에너지가 핵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핵에너지가 추가가 되면서 핵분열 핵융합 이런 부분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바람직한 상황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것은 물리학 2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표준 모형 현대우주론 없어집니다. 이것 자체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원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은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전에 교과에서 제목은 물질과 전자기장이었는데 물론 교과서마다 무려 8종이 된다고 했죠. 교과서마다 약간의 제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전기와 자기라는 이름으로 새로의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 또 정전기 유도 이 부분은 물리학 2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장 파트 이 자기장 파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기장 파트는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전자기 유도도 그대로 남아서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의 각각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패러디와 법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는 뭐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론 위주에서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기와 자기인데 전기에는 제가 정전기였고 동전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그 전기적인 특성이 뭐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여기선 거꾸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바로 에너지 양자화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양자화에서 지금의 교과 자체가 이게 또 이렇게 두 개의 중단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양자화에 의해서 고체에서의 에너지 띠 그래서 에너지 띠를 공부하고 거기에 전도도에 대한 특성이 분류가 되죠. 그래서 도체가 있고 절연체가 있고 반도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반도체로 공부했었어요. 다이오드 LED 다이오드 중에 또 빛이 나는 걸 LED를 한답니다. 발광 다이오드 자 그리고 광다이오드 헷갈리니까 제가 숫자 붙이라고 했었죠. 수광 다이오드 태양광 발전에 쓰이는 것이죠. 광저효과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전기가 장애 전기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인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면서 바로 원자 구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깊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원자 안에서 핵 주변의 전자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냐 무슨 의므로 전기력 쿨록력이 약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좀 위험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전기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리가 거리적으로 반비라니까 거리가 어떻게 되고 힘이 몇 배 되고 이런 부분을 다룬다기보다 이 핵 주변의 전자가 전기력으로 핵에 묶여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자가 전개되고 원자 핵 주변의 그 전자가 에너지 양자화를 이루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그 실험의 증명으로 양자화가 증명이 되고 이제 고체로 갔을 때는 에너지 띠 이론을 공부하면서 반도체는 어떻다. 그러면서 불순물 반도체에게 나오고 다이오드 중에 또 LED에게 나오는데 이때 이 수광 다이오드 사실 이것도요. 이 대단원 이 대단원 이 단원 이 단원의 이전의 교과에서는 이전의 교과에서는 사실 여기에 지배적으로 있었다기보다 광전효과의 그 예로서도 나오고 또 사단원에서 태양광 발전 얘기하면서도 이제 태양전지할 때 나왔었죠. 어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편성해서 같이 수업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게 중복이 돼 자꾸 나타났단 말이다. 근데 이 광다이오드가요 어떤 교과 8종의 교과서를 했었죠.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름만 살짝 나와요. 광전효과 파트에 이름만 살짝 나옵니다. 근데 또 어떤 교과서에는요. 단 아니고요. 그 광다에도 원리가 또 나와요. 거기에 어 그래서 이런 광다이오드는 이제 광전효과로 그냥 편성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원이 좀 명료하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전기력으로 그런데 그것이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고체로 가서 에너지 띠가 되고 에너지 띠 이론에 의해서 반도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 똑같아요. 상황은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앙페르 업칙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단원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3단원이 대폭 변동이 많이 생겨요. 3, 4단원이 4단원이 이제 없어진 상황에서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좁아서 자 이제 대단원 3단원인데요. 가장 이제 여기가 변동이 심합니다. 사실 이 이전교과에서 여기가 좀 잡다구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를 많이 약해 하고요. 그런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대로 여기 관리를 못하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였어요. 좀 산만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3단원이 구성되면서 명료해지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은 단원이 바로 3단원입니다. 왜? 지금 이 전고통신이라는 이제 이 상황에서 예전교과는 가장 좋은 신호 시그널 두 가지가 소리 신호와 빛 신호죠. 그래서 소리의 성질 빛의 성질 이해하면서 뜬금없이 이제 빛의 입자성에 광저율과 얘기가 나와요. 뭐 색채인식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자기파 여기가 이제 통신 파트가 포함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선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굴절이라는 성질도 있더라 하면서 광통신을 또 따로 떼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요. 우선 이 소리 부분은요. 소리 부분은 그대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3단원의 이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의미는 이겁니다. 제가 가장 반갑게 편성이 된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중성.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일단 이유가 빛이에요. 빛. 이 빛을 1905년 이전에는 빛은 파동이야. 전자기파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파. 그런데 1905년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머리 크신 분 셀카 잘하시는 분 아인슈타인 이분께서 왜 파동으로만 해석하려 하니 해석되지 않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입자성으로 해석해봐. 광저효과의 실험에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광량자라는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면서 빛의 이중성이 이제 다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드브로에 대한 과학자가 어?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을 입자적인 성질로서 얘기했어. 좋아. 그럼 나는 이런 입자라고 하는 전자를 가져가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자라는 것은 입자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파동적인 성질을 띌 수 있다 해서 물질파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전자엠 얘기가 바로 물질파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 파트는 여기로 포함돼서요. 일단 파동의 성질 파동은 어떻게 전파가 되는 것이며 V는 F람다라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고 실제로 파동을 표현할 땐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정확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음파도 포함이 되고 이때 파동 삼총사가 있어요. 수면파 물결파 그리고 소리 음파 그리고 줄 이 파동의 삼총사를 이용을 해서 파동의 성질을 익혀요. 그래서 그것을 빛으로 가져와서 빛의 파동적인 성질을 쫙 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파동의 전파 그리고 파동의 V나 F람다 어떻게 전개되고 음파도 포함돼서 파동의 속력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음파는 무엇에 따라 속력 변하고 빛은 무엇에 따라 속력 달라지고 이거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굴절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굴절인데 이 굴절 법칙을 명료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전 교과서에서는 이 광통신에서의 원리가 되는 이 전반사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끝냈는데 이제 여기서는 굴절 법칙을 실험도 해요. 그래서 이 반원형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하는 실험 아주 이건 뭐 예상 문제입니다. 이런 굴절 법칙의 수면파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굴절 법칙의 실험 등을 이용을 해서 파동성의 굴절을 익히고 또 제가 뉴를 조그맣게 써놨는데 물론 여기서도 파동적인 성질로서 간섭, 상세한 섭은 소음 제거 기술에 이용돼 공부했었는데 그거 그대로 확장돼서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스피커 두 개 갖다 놓고 이제 왜 그 소음을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의 간섭도 이용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파동의 간섭을 또 수면파, 물결파 장치를 이용해서 간섭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야 하고 이론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론적인 공부를 좀 더 여기서 하고요. 역시 회절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성질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전자기파 이 부분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왜? 파동이니까 빛의 파동성의 이름을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기파로서 역시 무선통신 깊게는 안 갑니다. 이 무선통신과 이 교류 뭐 연결되어서 이것은 이제 물리학 2로 교류필터까지 포함시켜서 그로 물리학 2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파라는 파동성의 빛에 대한 성질을 공부를 하고 이 중에 전파에 위해선 무선통신을 쓴다. 그저게 통신이 붙어있는 겁니다. 여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전반사의 예의가 붙겠죠. 이것은 또 뭡니까? 광통신 예의가 그대로 여기서 예의가 되는 것이고 광전효과가 광통신이 참 그리고 광전효과는 이게 바로 빛의 입자성을 얘기를 하니까 이 광전효과의 실험해석이 빛의 입자성 광량자니까 이제 단원이 이렇게 중단원이 두 개 있으면서 여기서 파동의 성질을 공부합니다. 파동은 어떻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뭐고 빛의 전자회파가 무엇이고 이렇게 파동 성질을 첫 번째 중단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동이라고 알았던 이름이 전자기파 알았던 이 빛에 대한 성질에서 입자성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바로 광전효과에서 아이스터에 어떻게 광량자서를 얘기했던가 라는 빛의 이중성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그럼 전자라는 물질도 파동성을 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물질파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순서냐면 이 간섭실험이라든가 빛의 간섭실험이나 빛의 회절실험은 결국 파동적인 성질이에요. 그런데 전자를 이 실험장치에다가 똑같이 해봤더니 전자가 실험 결과가 같은 경우가 나타나 그럼 어떻게 전자를 파동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죠. 그 얘기가 바로 이 물질파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찾아오는 교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판이 좁아서 따로따로 봤는데 대단한 일단은 역학과 에너지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서 탄성 포텐션 에너지가 추가가 되고 운동 여기서 운동량 보조 추가가 된다는 거 특상대성 이론은 아마 두 문항 정도는 다뤄진다는 거 핵에너지 핵분열 핵융합 포함된다면서 그 다음에 연력함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요 좀 더 명료해져서 순서대로 바로 원자에서의 전자에너지 양자화에서 에네티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자기장 전자기도 패러디의 법칙까지 물론 반도체 포함되면서요. 그리고 대단한 3단어는 파동의 성질을 익히고 그 이중성에 관해서 연결되는 상황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대단한 3단어이 준비됐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물리학 2까지 같이 얘기했었죠. 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또 정리해서 물리학 2도 같이 보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컨셉을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신교과 개정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야 될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선생님이 개몽한다는 의미로 우리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제가 함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시 바라고요. 요거 하나는 자신감 가시면 됩니다. 공부하기가 학습하기가 좀 더 명료해졌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단 단점이 교과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내신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우리 수능 열렬인들은 내신은 따로 안 한 거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 공통된 교집합의 교과 내용 사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 교과 매뉴얼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스페셜 물리학 뒤집혔다라는 의미의 서버전 그리고 이제 생 완전 생 생기초 물리학이 있고요. 또 생 수능 기초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의 물자의 미음부터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은 생기초 생초보로 위한 물리학을 하시 바라고 이제 나 물리학 수능을 준비하겠어. 특히 수능 열렬인들에게는 제가 강추하는 부분이 생 수능 즉 수능적 사고로 위한 생 수능 물리학이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이 교과의 컨셉을 정확히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은 드디어 스타트 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 바라고 자신감 가셔도 됩니다. 명료해졌어요. 화이팅!